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대한민국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최초의 SV인 GV80의 초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계약 기간을 포함한다면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다 갈 수 있는 시기인데요. 덕분에 관심은 절정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연목구름과 같은 사람은 물론이겠죠. 예비구매자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3부 영상에서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위장막 커버로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GV80이 드디어 위장막 커버를 벗게 되면서 위장막 테이프만 붙인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위장막 테이프 차량이 포착되었다는 점은요. 이제 곧 공개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겠죠. 작전에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차량 전체의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이죠. 알프스 부근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의 경우 전면부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었습니다. 연목구름과 같은 사람은요. 전면부의 디자인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와라는 감탄사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그릴 주변부의 위장막 테이프가 촘촘하게 붙여져 있어서요. 전면부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면부의 위장막 커버가 제거가 되면서요. 전면부와 측면부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한 번도 위장막 커버를 벗은 적이 없기 때문에 후면부 디자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이죠. 후면부 위장막 커버까지 제거된 차량이 최초로 포착되었습니다. 차량 전체에서 더 이상 위장막 커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전면부와 측면부 디자인은 콘셉트에서 본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하지만 후면부 디자인은 쿼드램프와 머플러 팁을 제외한다면 상당히 많이 수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막 커버, 그 다음에 위장막 테이프, 그 다음에 위장막 테이프가 부분적으로 제거가 되죠. 이후에는요.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공개하게 되고요. 사전 계약 순으로 전략적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이제 공개가 멀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포착된 영상의 퀄리티는 조금 낮아서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요. 디자인의 특징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3부 영상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후면부 디자인의 특징을 처음으로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착된 영상을 보고요. 13부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Journey to the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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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동안 가장 궁금했던 후면부의 디자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석구석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포착된 후면부의 디자인입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사진과 들어오지 않은 사진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브레이크 보조등의 길이로 윈도 상부 전체의 크기와 맞먹을 사이즈의 브레이크 보조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가늠해 보더라도요. 한 1미터가 충분히 넘어가는 그러한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 차량에서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사이즈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후면 차량에게 시인성 뿐만 아니라 안전의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연못구름 생각에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듯한 후면부 디자인은요. 국내 차량에서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트렁크 리드에서 후면부 범퍼 하단까지 연결되는 테일램프 주면부는요. 트렁크 중앙부가 안쪽으로 쑥 들어간 음각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때문에 차체가 조금 작아 보이죠. 하지만 GV80은요. 대형 SV를 대표하는 펠리세이드만큼 큰 차량이라는 점을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V80의 사이즈가 궁금하다면요. 네이버 카페의 GV80 크롭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이라서요. 조금 낯선 느낌이죠. 프리미엄급 스윗 SUV와 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벤츠에서 최근에 출시된 SUV와 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요. 뭐 전혀 다른 느낌이죠. 벤츠는 우아한 볼륨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릿빠릿한 주행감을 제공하는 BMW X5와 같은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후면부 디자인의 느낌은 공통점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벤틀리 SV의 벤테이가의 경우는요. 디자인에 있어서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단순함을 강조한 디자인의 특징과 트렁크의 라인에 있어서 비교 대상 프리미엄 SUV 중에서 가장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은요. 내년에 출시될 3세대 G80의 경우도 트렁크 중앙부가 안쪽으로 들어간 응각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GV80의 후면부 디자인은 산타페아와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간의 디자인 차이를 제외한다면 현대차의 SUV를 대표하는 산타페아 GV80의 디자인은 마치 공통근모와 같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요. 현대정차 그룹의 수석 디자이너죠. 동시에 제네시스 디자인의 총관이 루크 동케볼케의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GV80 후면부 디자인은 벤틀리, 벤테이가와 많이 닮은 것 같죠. 참고로 루크 동코볼케는요. 아우디, 벤틀리 거쳐서 람보르기니 등의 디자인 총관을 담당한 스타크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후면부 트렁크 하단에는 마치 저금통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요.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출시된 벤유와 같은 차량의 트렁크 하단부, 중앙부를 보게 되면요. 하단부를 이렇게 깎아놓은 듯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디자인 맥락이라고 파악됩니다. 머플러 팁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적용하는 점이 좋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머플러 팁이 적용된 점을 보아서는요.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요. 브레이크 보조 등을 설명할 때 리어 스포일러의 어떤 두께를 보시면서 와우 이런 감탄사를 마음속으로 외쳐주셨을 것 같은데요. 공기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스포일러 디자인은요. 고성능 세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이죠. GV80에는 상당한 크기의 리어 스포일러가 제공됩니다. 수입 대용 SV를 대표하는 익스플로러보다도요. 큰 사이즈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사이즈에 있어서 정말 큰 사이즈가 적용된 점을 알 수가 있죠. 측면부까지도 큰 사이즈가 적용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측면부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은요. 사이드 밀러에서 후면부로 이어질수록 낮아지는데요. 즉 앞쪽이 높고요. 뒤가 낮은 이러한 디자인은 마치 총알이 평하고 튀어나가는 듯한 역동성이 강조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콘셉트 차량에서 본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경쟁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GV80 콘셉트에서 처음 보고 연목구름이 그동안 인상적인 디자인을 뽑는다면 D필러 후면부에 적용된 뾰족한 삼각형 디자인의 금속 배치였습니다. 단순히 콘셉트에서만 적용될 것 같았던 바로 이 디자인이요. 테스트 차량에도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차에서도 제네시스 SV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각형 배치가 제공될 것 같은데요. 덕분에 밋밋한 느낌의 측면부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 있어서 이렇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징은 제네시스 SV에서만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연목구름 생각에는요. 내년에 출시될 신형 G80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유튜버 아차님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후축면부의 디자인 특징을 잘 파악하고 표현된 예상도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포착된 위장마까지 아마도 아차님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공개될 예상도는요. 거의 실차와 유사한 예상도를 공개할 것 같아서 신차 출시 전에 미리 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 있는 도우 캐치의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려져 있었죠. 지금 보시는 디자인은 좀 화질이 안 좋지만 일렬 조수석적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을 최근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현행보다 보다 얇은 스타일인 것 같고요. 세련된 형태로요. 아마도 새로운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면부도요. 위장마 커버뿐만 아니라 그릴과 안개등 쪽에 위장마 테이프까지도 제거가 되었는데요. 처음으로 완벽한 윤곽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드 빌라에 비춰진 모습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화질이 조금 아쉽지만요. 완전한 디자인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 전용 그릴의 크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비중이 더 높아진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선들이 예상보다 강직한 면을 만들어내면서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 콘셉트에서 선보인 GV80의 디자인은요. 라운드를 강조한 상당히 안정적인 디자인이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실차로 출시될 GV80의 디자인은 콘셉트를 뛰어넘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량 투입이 자유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번째 SUV는 디자인에 있어서 소위 훨씬 몸값이 비싼 수입 SUV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부족함이 없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뛰어난 디자인은 연못구름 생각에는 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이 확인되면서 제네시스 SUV만의 숨겨진 디자인 특징도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요. 연못구름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14부 영상에서는 다음 편이죠. 제네시스 GV80만의 숨겨진 디자인 특징이라는 주제로 내년에 출시될 G80과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포함한 전면부의 디자인이 디테일까지 완전히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2년간의 기다림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 영상이었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처음 보셨던 영상을요. 0.5배속 즉 2배 느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보셔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Season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